비킹이 있나요? 지민이 진짜 좋아한다! 기대해주세요! 하나, 둘, 셋! 강!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카베이 10만 구독자 특집을 맞아서 이렇게 특별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전문 MC 강대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특별 영상에 초대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옆에는 요즘 굉장히 핫하고 인기 많으시고 유명하신 카베이 걸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원조 카베이 걸 민경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조 카베이 걸 안방러님이죠? 카베이의 민경입니다! 네 안방러님! 두 번째는 희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베이 10만 구독자를 이끈 바로 본 주인공 오늘 큐티 섹스 히블리 희재입니다! 요즘에 또 새로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 다연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카베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베이 걸에서 청새끼를 맡고 있는 카베이 다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정말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껴가지고 청일점! 네 청일점이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히 기분을 표현을 좀 하면은 10억원보다 10조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설렘과 자 그러면 로또 1등 당첨! 카베이 걸과의 여행! 뭐를 고르실 겁니까? 진짜 솔직하게! 로또 1등으로 하기로 하시겠죠! 아! 농담이 진짜 그만큼 굉장히 설레고 재밌는 여행이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됐어 우리 끼리 가! 다시 가! 아! 로또야 로또야! 정말 가벼이 걸 분들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실 스페셜카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뒤에 있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 특장차는요. 굉장히 퀄리티 있습니다. 특장 차량 중에도요. DH 오토 양대 산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만큼 스페셜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너무 늦게 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우리 카베 걸 분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날 텐데 우리 내부가 굉장히 럭셔리 하잖아요. 비행기로 따지면 버스트 클래스 느낌 한번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픈 가겠습니다. 렛츠 고! 박수!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 발판이 나와요. 저절로 자동으로. 제가 이거 좋아하잖아요. 음료수 중요한데 이렇게 각자 양쪽 끝에. 음료수 중요하지. 냉온이 된다. 여기 각자 이렇게 있어요. 대박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 연예인이 된 것 같아요. 공주로 카베이가 드디어 저희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느낌이네요. 공주님 세 분이시니까요. 그렇죠? 공주. 그리고 또 특징이 있는데 우리 여름에 우리 물놀이 가잖아요. 네. 근데 바닥을 보시면 우드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요. 우드는 또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물기를 굉장히 쉽게 닦을 수 있고. 쉽게 닦을 수 있고. 오염에 강하다. 저희도 오늘 물놀이를 신나게 해도 걱정이 없는 차가 되겠네요. 비키니 있나요? 비키니? 비키니 진짜 좋아한다. 아니 지금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누구를 위한 촬영인가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자 이제 즐겁게 떠나볼 텐데 자리를 좀 정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뭐 나이 둔도 아니고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게 가위가위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가위가위보 잘 못하는 거야. 공정하게 카베이 경력으로 왔대요. 그러면 맨 앞에 타셔야 되는데 그죠? 일단은 카베이 구독자분들은 제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떠나는데 모자이크 해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에서 이기신 1등은 어떤 자리에 앉고 싶으신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이기셨어요? 네. 이기면 자리에 어디 앉고 싶으신지 저 앞이요. 저는 공주처럼 앞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옷도 되게 공주처럼 입으셨잖아요. 저 원래 공주예요. 아 이거 맞아요 원래. 아니.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이라이트가 남겨져 있습니다. 트렁크샷은 이번에 특별히 세 분이 함께. 와우. 민경님께서 열어주시면 저희 명광을 네. 따라라따 따 따.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열어줌. 저희 세 명이 타도 충분한 공간. 그럼 민경님부터 탑승.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소에도 굉장히 친하신 분들이니까요. 오늘 조금 더 더욱 더 친해지는 계기로. 아 좋네. 그리고 여기 느낌 너무 좋아 시트가. 이게 재질이 또 메쉬 재질이잖아요 그죠? 너무 시원하고 좋은 재질이. 여름에 굉장히 시원한 재질입니다 그죠? 들어갈 준비 됐어요?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 170 조금 안 되는 우리 희재님. 그렇죠 그렇죠. 우와 천국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구경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고고. 셋이 터도 충분한데요. 아버지가 좀 남달라요 지금. 우리 의자 괜찮겠죠? 근데 이걸로 이게 무너지면 안 되죠. 저희가 다 30kg대가 맞죠. 저희 합쳐서 90kg밖에 안 돼요. 제가 10만 하면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트포즈. 감사합니다. 자 카베이. 회식 아니죠 저희. 카베이 10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행지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닫아드릴게요 친절하게.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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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시트 색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타니까 안 그래요? 맞아요. 안 그래요 공주님. 여기 보세요 다리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앞자리 그것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 뒤에도 넘어가요. 제가 뒤에도 이렇게. 아 귓짜리 양쪽은 좁은데. 아 표바다. 네 그럼 2열에 계신 분. 보이는 것부터.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다연 씨는. 폴딩이 굉장히 잘 되고. 진짜 편해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 나 수종이 있는데. 저는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조명이. 약간 어두워서 그런데. 바로 제가 마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와. 셀카 한번 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셀카 찍어야 되겠어 진짜. 제 자리에 앉으시면. 조명도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사실. 셀카 한번 찍을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이 촬영 왔습니다. 엔칭이 보인다. 아. 그리고 제 자리에는. 무선 충전이 돼요. 그리고 동묘수가 냉온이 다 됩니다. 보이세요? 딱 키면 파란색 보이시죠? 거기는 냉온 커플도 있구나. 뒷차석은. 냉온 커플도가 없다? 아 맛있다. 그래도 뒷자리 보면은. 여기에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가장 말고 깨끗한 공기는. 뒷자리에서 마실 수 있다. 지금 여성 두 분이 신발을 벗고 계신데도. 굉장히 공기가 깨끗하게 느껴진다는 점. 그리고 바닥. 바닥 못 느끼지 않나요? 뭐 흘리거나 이래도. 쉽게 닦을 수 있는. 애기들 탈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페미니카 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카니발 치. 아이고. 아 어떡해. 진짜 걱정하시는 거 맞죠? 근데 저 걱정 좀 안 돼요. 왜냐면 바닥재가 너무 좋아서. 하나도 고장 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화장통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잘 나와요 지금. 어 잘생겼다. 아 잘생겼다. 고맙습니다. 우와. 네 민경씨. 네. 그러면 저희 카베 원조 안방만임으로써. 한주평 해주시죠. 한주평. 뭐죠? 비가 오고 배고프고 졸려요. 그래도 우리 카니발과 함께 캠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동안에 DH보터스에 우리 7인승을 타고 왔잖아요.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주 상석에 앉았는데. 여름에 공주 타령이. 히블리 히블리. 히블리. 음료 냉방도 다 돼서. 지금 2, 3시간이 걸려왔는데도 음료를 차갑게 계속 먹을 수 있었어요. 얼음이 아직도 안 녹았습니다. 저는 개꿀잠 잤어요 진짜. 붓기도 없이 정말 잘 잤어요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발이 울리고 와서. 오늘 7인승 타고 왔잖아요. 오늘 3대를 빌려주셨어요. DH보터스에서. 3대씩이나? 3대. 아니 근데 MC님 왜 저는 안 물어봐요. 고시하는 겁니까 뒷자리? 잘 안 보이는데 앉은 소감이 어떠셨는지. 너무 안 보였고 제 분량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저는 음료가 다 이렇게 녹아서 왔고요. 다리에 부종을 얻어서 왔고요. 꼿꼿하게 앉아서 한숨 못 자고 왔습니다. 대신에 공기청정기가 바로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머리 위에 있었나요? 맑고 건강한 공기는 잔뜩 마시고 와서. 그나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민경님. 오늘 이제 2부 전에. 시원하게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DH 오토 카니발 하이 리무진 룬 7인승을. 카베이에서도 리스로 계약하실 수가 있는데요. 초기 비용 30% 납입 시. 월 사용료 83만 4,100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럭셔리한. 카니발 특장 차량을. 세금 혜택부터 다양한 장점까지 모두 받으시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니발 특장 차량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어디? 저희 카베이로 문의주세요. 카베이 대표 번호. 1661에 5519와 더보기 링크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릴게요. 카베이 구독자 10만. 모두 여러분들 덕이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구독자 10만. 특집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하나 둘 셋. 카베이. 안녕. 안녕.